으민 Trent 너 허리가 높이니? 24살 너 허리가 높이니? 24살 이분? 34살 오른스텝 또 난 눈이 좀 달라 아무리 애포도 뒤에 살이 모자라면 난 눈이 안가 긴 새 머리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가지가 높은 연차하려면 난 맘이 안가 어린 눈 온간 다 희비고 마누 퍼질 척은 너무 힘들어 식자 뿌리다 뿌리 뿌리 앞서 바라보면 너는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너를 어쩌면 어쩌니 너를 어쩌면 너를 어쩌면 너를 어쩌면 어쩌니 미교 외롭게 어쩌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으로 떼지 못하자니 예예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널 이렇게 키셔 식자 뿌리다 뿌리 뿌리 나는 역시 매일쇼 평가에 너무 심해지지 않는다 우리 눈 온간대 희비고 말로 퍼질 척은 너무 힘들어 식탁북 앞서만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널 어쩌면 전이 널 어쩌면 널 어쩌면 전이 헌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눈으로 떼질 못하진 이 널 어쩌면 널 어쩌면 널 어쩌면 널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